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5천세대규모 아파트에 대한 택배 개별 배송이 14일 뒤에 중단됩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주는 택배노주는 지난 8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13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며 14일부터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개별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단지 앞까지 배송을 하며 찾아오시는 입주민 고객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택배사는 지금이라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 택배 접수를 중단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또한 중재를 위한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 주장했습니다. 한편 약 5천세대로 구성된 A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운행을 막았습니다. 지하주차장 입구가 택배 차량보다 낮아 지상으로 출입하는 차량이 많아지자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택배노주는 아파트 조치와 요구사항은 택배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이라며 지적했습니다.